14주차 첫 번째 차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천억 개 뉴런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서 이미지 인식 또는 음성 인식 같은 복잡한 일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수행합니다 딥러닝에 쓰이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를 이미테이트한, 모방한 것으로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뉴런의 수상돌기, 자극을 처음으로 받는 끝이죠 이것이 화학적 신호를 받으면 축삭돌기로 전기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것이 다시 화학적 신호 형태로 축삭돌기의 말단에 있는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공 뉴런도 여러 개의 입력들을 신호로, X, I로 받아서 그래서 이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 Y를 출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뉴런은 일정 크기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자극의 크기, 크기의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주는 그 값을 임객값이라고 합니다 인공 뉴런에서는 각 입력 신호에 가중치가 붙게 되는데 이 가중치가 큰 X, I들의 가중치가 붙는데 이 X, I에 붙는 가중치 웨이트 W, I가 클수록 그 해당 신호 X, I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 X, I의 가중치 W, I를 반영하여 계산한 후에 그 입력들의 총합을, 임객값을 넘으면 1을 출력하고 그리고 그 임객값을 넘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바늘로 살살 갖다 댔을 때 조금 될 때는 뭐가 닿네 하고 이렇게 느끼다가 그걸 점점점 눌러서 어느 순간을 넘으면 아야 하고 반응하면서 깜짝 놀래든 그런 함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함수를 계단 함수, 스텝 펑션이라고 하고 또 스텝 펑션과 유사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실제로는 활용합니다 이런 함수를, 이런 함수, 작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한 인계점을 넘어서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러면 바로 반응을, 아야 하고 반응을 보여주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그런 인공 뉴런의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이 활성화 함수를 포함한 여러 개의 인공 뉴런 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공 뉴런을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고 이 하나의 노드는 입력 신호를 받아서 다른 층으로 결과를 전달하는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X를 받아서 출력 Y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X가 들어가면 WX 플러스 B 이콜 Y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W 이거를 가중치, 웨이트라고 하고 B는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예를 들어서 X1, X2 두 개라면 X1의 가중치 W1, X2의 가중치 W2를 줘서 X1,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로 출력값이 나오게 되고 변수가 3개 있을 때는 가중치를 줘서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W3, X3 플러스 B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이 함수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B는 바이어스는 상수로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편향을 일단 0이라고 놓고 그러고서는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1, X2, X3, X4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웨이트를 받아서 Y1, Y2로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4x1 벡터에 2x4 벡터를 곱해서 2x1 벡터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Y 이콜 AX라는 행렬,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대상 지식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제 1에서 보시면 가중치가 W 이콜 0.5고 편향 B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이 출력 신호를 앞에서 배운 계단 함수가 계단 함수를 입력시켰을 때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함수를 주고 플롯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단 함수를 수식으로 piecewise 명령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게 함수가 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 0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스텝 펑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X값이 4 이상이 되면 X값이 4일 때 이렇게 스텝 펑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단 스텝 펑션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극을 주었는데요 그때 여기 실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은 그 인계점을 넘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인계점을 넘을 때 반응이 이렇게 돼서 자극이 작을 때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 자극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때 딱 아야하고 반응하게 되는 이런 스텝 펑션을 X이퀄 4일 때 그릴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